오늘은 동덕여대 시위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동덕여대는 최근 학교의 발전계획안인 비전2040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중 하나로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불거진 것인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얘기만 나온 것이지 발전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본부가 여자 대학의 설립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녀공학 전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1일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는 학생들이 명예롭게 폐교하라는 현수막과 함께 대학 과잠을 벗어두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공학 전원 결사반대라는 팻말이 붙은 근조화환도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시위 현장을 보면 처참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시대의 20대 mz 학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 청소는 같은 여자인 청소 아주머니가 하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럼 학생들이 말하는 남녀공학 반대 이유로는 여성의 지위와 권리 보호, 학교의 전통과 정체성 유지, 교육환경의 변화, 학생들의 의견 반영 부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의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남녀공학 추진은 학력 인구 감소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학교 존폐 문제가 달린 상황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학교 측에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성을 잃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논리는 사라지고 남성에 대한 혐오로 바뀌고 있으며 이들이 앞으로 다닐 학교 아니니 폐교해야 한다는 논리인지 점점 시위가 패미들의 운동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공학전환 반대 서명 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시위 모금 운동은 하루 만에 2,500만 원이 넘어 중단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눈먼 후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내용을 공개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커뮤니티 및 에타에 사용하는 젖괴, 오메 등의 단어들을 보면 본인이 팸이라고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이날 시위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이 가치. 이 귀신의 오메가 새끼야! 눈만 푸시지 마세요. 눈만. 아니, 분산하는 법정에서 불법 행동을 하니깐 저희가 재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의 뜻이 좀 저급해 대충 이런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남녀공학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차별, 피해 문제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기회를 틈타 패미들의 본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 부착된 대자보 중 하나를 보면 남자들은 범죄자라고 대놓고 써놓은 것인데요. 대자보 첫 줄부터 살벌합니다. 우리 사귈래? 싫어. 그럼 죽일래 헤어지자고. 그럼 죽일래라며 우리 사회의 여성은 매순간 매공간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경계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남성이 모두 데이트 폭행범으로 몰아가는 획기적인 대자보인데요. 이어 다른 대자보를 보면 알몸남 사태가 불과 6년 전에 일어났다. 우리가 사용하는 강의실에서 남성의 음란 행위를 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 바로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남녀공학이 되면 사건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며 남자는 만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또 슬리슬쩍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은 회의하는 교직원 몰래 합격자 명단이라는 리스트를 알아내 외국인 남성 유학생의 신상을 털어서 유포하여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하고 협박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극단적인 것을 넘어 정신병적 테러리즘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네요. 이 모든 게 단순히 한남이 실은 이 이유 하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자 대학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몇 군데 되는데요. 상명여대는 1996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상명대가 되었고 부산여자대학은 1997년에 신라대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성심여대는 1995년에 가톨릭대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여자 대학으로는 이화여대, 숭병여대, 성심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그리고 동덕여대 등 7곳이 운영되고 있고 전문대를 더하면 모두 14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녀공학 전환이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이디어에 하나로 나온 것인데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일까요? 결국 반대 여론이 심해 흐지부지되고 현재도 부족한 입학인원이 저출산으로 더 줄어들 텐데요. 추후 입학인원 부족으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학비 인상을 한다면 이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